고든 스미스라는 분은 소명과 용기라는 측에서 소명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세 번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 한 번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중년기 때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 때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소명의식으로 우리 가슴이 퍽퍽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다시 한 번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거기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개혁과 갱신은 먼저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개혁에 계산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흘개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갱신 운동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드 스미스는 특히 이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인생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그러한 것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동네 소명의식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지금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속에 있는 직업이 있대에 우리는 세상의 애착 대신에 이 마지막 소명의식을 느낄 때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곳에서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무엇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바오이 예배석교의 선거들 향해 중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1장 18절에 이런 대목의 기도를 올립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할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요 곧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소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 떠오릅니다.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그분이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아드님은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장에서 축복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곳에 있던 수많은 하객들을 당황시켜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고 성공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실패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생이란 고생은 이 땅에서 당하게 알려주시옵소서 다만 그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 붙잡게 알려주시고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지니 하여주시옵소서 이건 이 기도의 마음으로 단계의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사람의 가정으로는 세상의 가정으로는 육적인 가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철절한 사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라 천국을 잃어버릴 거라 노심초산 그래서 너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들 내외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 그래서 너는 차라리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당신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그의 삶을 파손시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인생의 파손에 그 경험을 구하시고 나를 실패 속으로 몰아버시고 나를 불행한다고 수혁되는 환경가우대로 밀어놓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모십니다. 영원한 드라마에서 주인공 용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도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시고 소명을 주신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부르시네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 상태도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사상도 거듭나길 원하시고 한례 받기를 원하시고 활짝 뛰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자로 새로운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할때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불행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부자와 거짓나사로 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짓나사로 천국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주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이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판대의 천문을 오히려 세상에는 고난을 많이 당할기에 세상에는 실패를 많이 당하였기에 불행한 삶을 당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밖에는 의지할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대롱대로 매달렸다 보니 천국을 사로하다 보니 천국에 가서 놀라운 행복둥이로 바뀐 놀라운 반전의 진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행복한 자 되지 않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명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그분 때문에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한 자 그 사람 말에게 속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행복한 삶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그래서 결국 도착해보니 이 교착력이 나사로 아니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져 불행한 자 나도 되지 않나 내 사랑하는 자도 되지 않고 내가 두두하는 요건들 중에 한 십 년도 그런 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소명은 나의 양식입니다. 성경에 나온 애녹 그에게도 성경이 하나인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무드셀라 65세 때에 낳았을 때 이전까지 성경에 그 얘기한 행적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평범한 삶?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65세 이후에 그가 300명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침에 180도 바뀐 겁니까?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기부리서 10회자 5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기를 애녹이 65세 때 보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시니 너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애녹은 믿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장 5절 기부리서처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웠으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살아겠구나 소명을 실어 느끼게 된 겁니다. 이후로 애녹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몰랐던 자료를 지내고 그 예의 속에 완전히 뒤바꿔서 300년간 300년간 무려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죽음을 묻지 않고 산책을 올리신 전부 흥한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따라해 보내시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애녹과 같이 나의 소명을 깨닫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의식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양심이 되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 소명이 애녹과 같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뒷붙이게 하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누워에게도 소명이 안 있었습니다. 너의 대웅승을 피하시고 방전을 만들고 그것이 너의 소명입니다. 온 세상을 물론 심판할 때 너는 너의 가정 구원을 받아서 새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너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경지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120명 동안을 배누리치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온갖 조롱과 피울 수 한 변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환경으로 얻은 우리를 방해하고 마이 드는 사람 때문에 속성임을 당하게 하고 끈들기게 소명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중도에 포기하도록 온갖 방해공작을 하지만 노아는 그의 자신의 소명을 이겨낸 것입니다. 노아가 본 것을 뽑고 지겨낸 것처럼 우리 모두 모든의 방해공작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명을 끈들기게 붙잡고 완수해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 자라를 응원합니다. 누가 보면 이자는 심리에 대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보고 나서야 그가 죽게 된 그러한 자신의 소명이 묻게 남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메시야 그것을 소명으로 하던 일평생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째 한레받으로 이루살렘 성전의 부모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심모를 감동시키십니다. 성전으로 타라.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그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가슴에 타라. 찬송합니다. 취재요. 이제는 말씀하실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겠습니까? 소명 가진 사람 그 소명을 완수하는 날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심부를 덮는 날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실대로 저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나라 우리는 철부가 때까지 소명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꽉 가슴에 끊어안고 직분과 탐욕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서의 영적인 모든 심부를 그 순간을 다 벗어버립니다. 주인공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명은 소명은 나의 나의 양식 양식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소명은